이번 명절 밥상 때 오른 정치적 의제로는 지리멸렬한 광주 전남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얘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호남을 대놓고 비해하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지만 소외당한 민심은 기댈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남 정치의 위기,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구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는 5.18 희생자들의 시신을 홍어 택배라고 비환영되며 대놓고 모욕했습니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댓글로 악명높은 누리꾼은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전국문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광주경찰 운놈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우리 권윤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대선 이후 깊은 실망에 빠진 호남 민심의 상처는 덧나고 정치적으로 섬유된 지역의 소외감은 커졌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의 토대가 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개혁 없는 민주당의 장기 독점과 인물 부재까지 호남의 정치는 총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당이 보수 정당에 대항하는 경쟁력 있는 정당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인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거고 허전한 공간을 안철수 의원이 메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 또 믿고 맡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높은 정치의식으로 명분과 의제를 만들고 시대를 앞서갔던 호남의 유권자들. 정치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호남 정치의 위기와 광주 전남의 소외가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